반갑습니다. 문경시 중앙로 49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 소장입니다. 소개 드릴 토지는 경북제 일경 진남교반에 위치한 펜션 상가 부지입니다. 문경시청에서 마성면 신열리 토지까지 약 14분 총 13.00km입니다. 토지 면적 345평 1140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경북제 일경인 진남교반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진남 자전거철로 역사를 접하였으며 펜션 상가 부지로 추천드립니다. 펜션 앞쪽 영강에는 여름철이면 관광객 많이 오셔서 피서를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입제한구역, 가축분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어가 대상구역, 문화재보호법, 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계획관리지역이란 바닥면적은 40%, 용적율은 100% 이하, 4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조를 참조하세요. 진남교반을 소개 드릴게요. 문경시 마성년 신현이에 있는 관광지. 경북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힌다.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듯한 친암절벽이 이어지고 강 위로 철교 구교 신교 등 3개의 교량이 나란히 놓여있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이룬다. 숲이 울창하고 봄이면 진달래와 철죽이 절경을 이루어 문경의 소금강으로 불린다. 진남 휴게소 폭포 왼쪽 암벽 위에는 경북팔경지 1이라 새겨진 돌비가 세워져 있다. 이 일대는 낙동강 지류인 가은천과 조령천이 영강에 합류하였다가 돌아나가는 지점으로 아름드리 노송이 우거진 숲 앞으로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주차장 휴게소, 인공폭포 등이 마련되어 있어 여름철 휴양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북쪽 고모산에는 길이 1.6km 너비 4m에 이르는 고모산성이 있다. 삼국시대에 쌓은 성이라고 하며 천하장사 고모노구와 마고노구가 경쟁하여 하룻밤만에 쌓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주변에 오정산 고모산성, 불정자연휴양림, 오리골 백운대계곡, 문경선유동계곡, 용추계곡, 운대계곡 등의 관광지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마을 유래, 동쪽으로 조령천이 흐르며 주위의 평지가 펼쳐져 있다. 자연 마을로는 목고개, 봉생, 세원 등이 있다. 목고개에는 임진왜란때 명장이어송이 마을 뒷산고개를 넘다 보니 이 고개의 한 바위에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장수가 태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그 바위에 못을 박아 혀를 질렀다는 전설이 있다. 이에 마을 이름을 목고개라 했다. 봉생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묘를 파던 중 밑바닥에 반석이 깔려 있어 이것을 제거하니 그 속에서 봉황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는 곳이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봉생이라 부르게 되었다. 세원은 조선중협의 출장관리와 나그네들의 숙박을 위하여 이곳에 원을 설치하자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추락을 형성하게 되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